1부 세미나를 통해 유전자는 무엇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생체전자파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그 생체전자파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뇌파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뇌파에는 보통 우리가 흔히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잡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흐르는 배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선미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진선미의 사랑이 들어오면 배타파가 알파파로 변한다. 그래서 알파파가 우리의 생체전자파로서 흐르기 때문에 그 알파파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진선미가 들어오지 않고 진선미의 반대편, 즉 사랑이 들어오지 않고 사랑의 반대편, 사랑의 반대편은 뭐예요? 미움, 증오심, 분노, 두려움 등이 들어오면 배타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조건적이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켜요. 그래서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현상이 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우리 뇌파, 생체전자파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 전기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사랑, 감사, 이런 데 있는 아름다움, 여기에 있는 에너지가 들어오면 베타파를 알파파로 바꿔주는 무선적 에너지입니다. 그 사랑 에너지를 우리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리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중력, 그 다음에 원자력 이런게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에너지는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조절해 주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뇌파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뇌파는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는 진, 선, 미, 무조건적 사랑은 알파파로 만들어서 유전자를 회복시키지만 그 반대쪽 영적 에너지입니다. 사랑 대신에 증오, 분노, 두려움 또는 더럽다, 안이 곱다, 밉다 이런 영적 에너지는 베타파로 만들어서 우리의 유전자를 꺼버리고 회복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국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들어있는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생체 전자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체 전자파는 전기 에너지로서 물리적 에너지입니다. 그 물리적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면 결국은 영적 에너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그런 영적 에너지는 성령으로부터 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천지신명 또는 정신님으로부터 그런 좋은 영적 에너지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그 반대도 있다. 부정적인 생각, 증오심 이런 것들은 다 악령으로부터 온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악령을 뭐로 부르고 왔다? 악령이라는 말도 씁니다. 잡신, 귀신, 우리는 영적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적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우리 유전자가 알파파의 영향을 받아서 회복된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 진실, 선 이것은 다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뜻을 받아들이면 정말 우리 몸에 내 팔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 뜻은 무엇으로 전달된다? 말로서 전달된다. 우리 말이라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뜻이다. 그것은 진실되고 정말 최고로 선하고 최고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으로 병자를 고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 깊이 배우고 그래서 깊이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사랑 중에도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깊이 배울수록 깨달을수록 우리의 뇌파는 알파파로 되고 그래서 유전자는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이 병자를 고친다. 병을 고친다는 것을 토대로 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2부 세미나를 성경공부로 하고 있다. 이 핵심을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고 공부하셨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1부 세미나에서 배우셨듯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라고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는다는 것은 믿어야만 무엇을 받아들여요? 뜻을 받아들이지. 안 믿으면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면 그 뜻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을 아주 호되게 앓으면서 얘들을 한 2주동안 돌보질 못했어요. 그러고 이제 엄마가 낳았는데 얘는 엄마를 미워하기 시작해. 엄마를 보기 싫어해.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베타파가 되어서 얘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기쁘게 해주는 세로토닌 또는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을 생산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은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주고 엔도르핀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데 그 긍정적인 평안한 마음과 기쁨이 없어진 우울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엄마가 감기 몸살로 그렇게 많이 아파서 우리를 못 돌본 거지 우리 엄마가 꾀병을 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병도 안 걸렸는데 꾀병을 앓으면서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이런 진실이 아닌 무엇을 믿어요? 거짓을 믿어요. 지금 우리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거짓말을 무지무지하게 믿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꼭 그렇게 부정적인 쪽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많아요. 압도적이죠.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얘들 엄마는 얘들을 사랑해요. 그게 진실이야. 그런데 얘는 쌍둥이인데 얘는 그 진실을 믿고 얘는 무엇을 믿고 있어요? 거짓을 믿고 있다. 요즘 여러분이 며칠 전에 배우신 거식증 환자 진실은 이 여자는 지금 뼈와 가죽밖에 안 남아서 빼빼 말라서 이것은 정말 위험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여? 뚱뚱해 보여요. 그래서 체중계를 갔다 와서 체중을 재봐도 체중 38kg밖에 안 나오는데 체중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지배하면 못 말려요. 이것은 거짓의 영이야. 아까 쌍둥이도 하나인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였고 또 하나인은 거짓의 영. 거짓의 영을 우리가 악령, 잡신, 귀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믿음은 그것이 진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든지 거짓을 믿는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영이 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를 이렇게 해보면 박사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나는 이제 뭐 걱정 없네. 그래서 의기양양해지고 긍정적이 되고 그래서 나는 확실히 날 수 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믿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면 낫게 되어 있어? 안 낫게 되어 있어? 낫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떤 분이 한번 그 말씀 했잖아요. 머리로는 믿기는 한데 여기서 가슴에서는 믿기지 않네요. 확신이 없고 자신도 없고 불안하기만 하고 그것은 무슨 영의 차이? 성령과 압령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지 않고 자꾸 압령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있으면 아무래도 믿음이 다 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과 압령의 차이를 여러분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법대로 살았다. 그 법을 하나님이 옛날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생활이라는 생활은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 없어요. 무법 천지야. 싸워서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남의 거 마음대로 훔쳐 가도 법이 있어야지. 노예 사회는 법 없어요. 노예 감시관들이 일 좀 게을리 하면 뭐예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짐승같이 사는 사회가 노예 사회입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니죠. 돈 주고 사고 팔고 하죠. 그래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생활이 노예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그 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 못 시키죠. 그때 이집트는 세계 최강 강국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구원해내서 노예라는 것은 인간이 아닌 것들이야. 인간 대접을 못 받던 그런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세상에 지배했던 백성들 중에 가장 악질들이야.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다고? 430년대는 11대예요. 조금 줄여서 10대로 합시다. 아버지도 노예였고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후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후의 할아버지도 노예였고 그러니까 무슨 근성이 쫙 배였어요? 노예 근성이 쫙 배어있었죠. 법 같은 건 몰라요. 그렇게 완전히 도덕적 수준은 땅에 떨어졌고 이 인간들은 도무지 통치불능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짐승처럼 살던 인간들을 사람처럼 살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법을 줬습니다. 그거를 율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 율법은 도적질을 하면, 남의 꼴 훔치면 뭐예요? 손 자르라, 남의 여자 건드리면 뭐예요? 돌로 때려 죽여라. 다 그 무시무시한 율법들이에요. 그런 율법들은 다 노예라는 악질, 무법천지에서 매일매일 얻어맞을까봐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배는 고프고, 남의 거 마음대로 그냥 훔쳐먹고 이런 상황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충분히 먹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에집트 시대처럼 모든 건축 이런 것을 다 노예들이 하잖아요. 광야에 나와서 집 지을 일도 없고 그래서 노예 시대에는 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쉬는 날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는 날도 만들어 주고 이제 이래서 그 짐승같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좀 사람처럼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걸 잘 알아야 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요약한 것 모든 600 몇 십 가지의 율법을 열 가지로 딱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여러분 읽어보면 참 좀 이상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좋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부모를 공경 안 하면 불효 자식들은 돌 맞아 죽어요. 아시겠죠? 무시무시 했어. 그 다음에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래서 네가 무엇을 훔치면 무엇을 몇 배로 갚고 다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면 돌 맞아 죽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이 뉴스화센터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첫날 저녁에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10일 동안 제 1부 세미나 동안에 이곳에 머무시는 동안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공포하겠습니다. 첫째, 옆방에 들어가서 여자 급탈하지 마시오. 그러면 돌로 때려 죽이겠다. 그 법이 요즘 통해요? 안 통해요? 제가 만약 새로 오신 참가자들한테 그렇게 했다면 참가자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떻게 해? 다 집에 가버리죠. 수 틀린다고 죽이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했습니다. 왜 무시무시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더 착하게 만들어서 천국 보내는 분이 아니라 제일 악질이라도 하나님은 천국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무리 악질이라도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질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부터 시작해야죠. 그런 악질들을 데려다 놓고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밤도 돌려대거나 통해요? 안 통해요? 오른밤을 때리거나 왼밤도 돌려대라는 법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법입니까? 그건 본래 어디 법이에요? 어느 나라 법이에요? 원수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건 어느 나라 법이에요? 그게 천국법이에요. 천국은 그런 나라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노예들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기 때문에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을 좀 사람으로 만들어 보자는 맨 첫 번째 주신 법이 그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에지프트 땅에서부터 해방된 때로부터 무슨 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어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항상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해요. 왜? 내가 저 여자가 이쁘다고 해서 덮치면 안 되지. 덮쳤다가는 뭐예요? 나는 돌 맞아 죽잖아. 그러니까 안 해야지. 그것은 형벌이 두려워서 내가 착한 척 하는 거지. 내가 진짜로 착해지게 착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나를 진짜로 착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착하게 만들어 주는 법은 어느 나라 법이니까? 천국법이야. 천국법은 아무리 악해도 원수라도 사랑해라. 사랑해주면 고마워서 감동을 받아서 변하게 되어있다. 이게 천국법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천국법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늘나라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부터 와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 무슨 나라를 건설하러 왔어요? 천국을 건설하러 왔어요. 이 땅에 건설된 천국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는 천국법이 통해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왜?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은 이제는 가늠하면 돌로 맞아 죽을 줄 알아라. 이런 법은 이제는 뭐예요? 법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그 법이 꼭 필요해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법이 없어도 그런 거 해요. 안 해.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법은 이제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런 표현을 뭐라고 해요? 율법이 패하였다. 그래서 율법이 패했다는 말은 모세의 율법이 패했다는 말은 아차 오해하면 아주 위험하고 고약한 말이 됩니다. 또 무법 천지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 없으면 다 훔치자. 여자들 마음대로 건드리자. 이런 사람들은 법 없다고 하면 화를 확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착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법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법이 구태와 모세의 율법을 더 이상 강조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 라는 말이 바로 율법은 이제 하나 하늘나라 법이 왔으니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다. 라는 말이 율법이 패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로 율법이 패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그러면 박사님은 도덕질도 마음대로 하고 사람들 죽이도 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을 내가 그만하는 것이 아니라면 나는 이제 모세의 율법보다는 어느 나라 법을 따르겠다? 천국법을 따르겠다. 천국법을 따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은 천국법을 받을 준비하는 단계에 불과한 법이니까 그 법은 이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의 율법이 하늘나라 법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만 가요. 왜? 하늘나라 가도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 하늘나라 가도 도적질 하지 마세요. 가늠하지 마세요. 살인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놈의 하늘나라 그런 법이 필요한 하늘나라 그것은 여기 있는 하늘나라랑 같아요? 달라요? 다를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늘나라 가도 그 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치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은 철저히 우리 뉴스타트 용어로는 철저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다?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 율법 안 지키면 벌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세뇌가 꽉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뭐를 세우러 오셨다고? 지상천국, 이 땅 위에도, 땅에도 천국을 만들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어떻게?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그 천국법이 통하도록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런 거예요. 건물을 교회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철저히 율법적으로, 조건적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믿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하늘나라 법은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가 많은 곳에 더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이죠. 아니 지금 무슨 소리야? 아무리 지어도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뉴스타트에서도 하나님이 김정은이도 사랑한다고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마 제가 건강한 사람들 모아놓고 병 없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그 앞에서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화내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왜 뉴스타트에서는 김정은이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해도 화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화내면 암 안 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받아들여 봐야 감동이 와요? 안 와요? 감동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자꾸 계속 듣고 또 들으면 말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인데 감동이 안 오는 거야. 감동이 안 온다는 말은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알파파가 탁 되면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거를 감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감동이 올 때 유전자가 켜지는 거고 유전자가 켜져야 감동이 있는 거고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울며 겨자 먹기로 받으면 그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감동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 같으신 하나님은 김정은이도 사랑한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김정은이 같은 놈까지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은 사랑하실겠구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가 있다. 아십니까? 그래서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하나님을 가르치러 예수님이 오셨으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죽이고 싶죠. 그래서 죽였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이라면 뭐예요? 죽이려고 그럴 때 어떻게? 십자가에 딱 매달아 놔도 하나님은 아싸! 하면 다 풀리고 십자가에 땅으로 다시 내려오면 되잖아요. 왜 죽었어요? 자기를 죽이는 그 유대인들까지도 어떻게? 사랑하고 그 유대인들이 죽을 죽음을 자기도 자기가 대신 죽어 죽이고 해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까지도 즉 유대인들까지도 용서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의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리고 또 죽였고 그러면 유대인은 예수의 원수이기도 해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도 사랑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그 유대인들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못 믿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어. 이게 뭐야? 3년 반 만에 모든 것이 이렇게 물거품같이 없어지네. 예수님이 무슨 큰 일을 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렸어요. 죽는 것을 보니까 아무 힘도 없어. 놀랍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 것은 뭐야? 남은 것은 이거야? 남은 것은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어부들이 완전히 가난병이가 되어버렸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고기가 안 잡혀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고기가 안 잡혀요. 그럴 때 그 갈릴리 호수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 버리니까 보지 못할 것이오.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서 천국으로 가고 난데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하늘나라로 가서 너희에게 보낼 누구?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한국말 성경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보혜사. 무슨 손님 같아. 영어는 간단하게 번역했습니다. Helper. 너를 도우시는 이 말이에요.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오실 때 그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오. 성령이 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내가 뭐하러 이 세상에 진짜로 왔는지 나의 목표가 뭔지 이런 것을 너희는 아직도 어리버리해서 잘 몰라. 그래서 내가 떠나고 난 뒤에 내가 반드시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를 도우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보혜사를 보내면 그 보혜사가 너한테 와서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자세히 깨닫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뭐를 가질 수 있게 된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와야 되나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직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물고기나 잡자. 이때 예수님이 그 보혜사 성령이 반드시 너희들에게 와서 믿음을 주고 깨달음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을 다시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르사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확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50일 후에 실제로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그때를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다 보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에 50일 동안 성경 말씀을 앉아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계시는구나 구약 성경 누구누구 선지자 말에 이 나온 말이 바로 우리 예수님 얘기구나 그거를 자꾸 쌓아 나가면서 드디어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이 와! 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가르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거짓! 거짓을 믿는 믿음은 누가 주는 거다? 이런 것은 악령이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가? 내가 어떤 영을 선택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 버린다.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고 그래서 그제서야 그 유대인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때까지 모세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이란 율자도 모르는 누구까지? 이방인들. 이방인들은 모세의 율법이 뭔지 몰라. 그런 이방인들. 율법이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아무 조건 없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라는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들도 구원했다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러니까 이방인들이 고마워 안 고마워? 그때는 모든 이방 나라는 법보다 뭐가 앞서 있어요? 주먹이 앞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법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국가, 이방 민족들이 볼 때 저 이스라엘 나라가 부러워야 안 부러워요? 저 나라는 이 주먹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법대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을 무엇을 취급했어요? 법도 없는 놈들.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랬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사는 것을 이방인들이 볼 때 진짜 우리는 개같이 사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가르쳤게 너희도 우리들의 법을 받아들여야 돼 모세의 법을 받아들여야 돼 천국 가려면 모세의 법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이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 테니까 천국 가려면 너희나 가라 이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이것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지 온 이방인, 온 세계, 아무리 저질, 악질 백성들도 상관없이 김정은이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감동적으로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있었다 그 이방인들은 누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 예수,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은 저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도 죽었어 저 십자가에 그 아들 예수가 죽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꼭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다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 실력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은 너희 인간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너희들의 생각은 철저히 조건적이야 너희 말 잘 들으면 사랑해 주고 안 들으면 미워하고 하나님도 율법 잘 지키면 사랑해 주고 안 지키면 벌 주고 그런데 그 벌 주는 것은 본래 천국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이 땅에는 일단 그 노예 근성이 쫙 들어서 인간 이하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이 땅에서 사람답게 좀 살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그 법을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주신 법, 율법과 실제로 천국법은 어떻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천국법을 받으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유전자가 회복되나요? 안 돼요? 회복이 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오게 되어있어 그러나 이거 안 지키면 벌받을 줄 알아라 저거 안 지키면 벌받을 줄 알아라 그런 법 가지고는 유전자가 꺼지게만 만드는 거지 절대로 알파파로 만들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준 모세의 율법은 천국법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다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법이다 에 비하면 상대가 돼요 안 돼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법은 완전한 법이지만 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천국법처럼 완전한 법이 아니야 이 천국법은 이 세상 영원히 계속될 법이야 그러나 남의 여자가 건드리면 돌로 쳐 죽인다 이런 것은 영원한 법일 수가 없고 이것은 완전하지 못한 법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은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했게 안 했게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해 이렇게 단적으로는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아주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해 그렇지 않고 모세의 율법은 불완전하다고 얘기한 말씀이 있어 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내가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은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이 땅의 법, 천국법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법을 보여주고 너희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천국법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에게는 드디어 아하 모세의 율법은 천국법이 아니라 땅의 법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완전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고 천국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 주시러 오셨구나 그 말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율법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주러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여기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누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아니하고 그렇죠? 왜? 이 땅의 법으로서는 모세의 율법은 뭐예요? 흠이 하나도 없어 땅의 율법으로서는 완전히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계속 있을 것이다 있는데 그것은 아까 방금 바로 위에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 괴로워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여기서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는 말과 그 율법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도 율법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뭐 하러 왔다? 다 이루러 왔다 그 율법은 뭐 육백 몇 십 가지인데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한마디로 줄이면 무엇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이 땅의 율법을 하늘나라의 율법으로 완전케 하고 또 땅의 율법을 어떻게? 하나님의 천국 율법으로 다 완전하게 이루러 왔다 그래놓고 어떻게 완전케 할 것이냐 어떻게 이룰 것이냐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모세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모세한테 얘기하기로는 살인하지 말다 라는 것을 너희가 과거에 들었다 그것은 모세의 법이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너희가 그렇게 들었다는 말은 그렇게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는, 자 너희는 지금 내 말 들어봐라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땅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법을 얘기하겠다 그 법이 완전한 법이다 그 천국법은 뭐냐 이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개라 하는 자는 그래서 형제를 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불러, 안 불러?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부르는 개라고 부르는 이방인도 너희들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박수!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살인도 그런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제 쭉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모세율법에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내 눈 하나 빼거든 너도 눈 하나 빼라 누가 이빨 빼거든 너도 뭐예요? 이빨 빼라 라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그러나 나는 이제 그 불완전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해 줄게 그게 뭐냐 악한 자를 네 눈 빼고 이빨 빼는 자와 싸우지 뭐예요?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것이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것이 완전한 천국의 법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율법을 불완전한 모세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여러분 어떤 나쁜 사람이 여러분 한 대 쳐서 이빨이 다섯 개가 나갔어 그러면 우리도 가서 쳐서 다섯 개 아니면 뭐예요?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다 빼고 싶지만 이빨 빼도 싸우지 말고 이쪽 이빨도 빼주세요 그렇게 우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의 법은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천국의 법을 우리가 아 이게 천국의 법이구나 야 천국의 법이 이렇다면 나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천국에 가면 더 이상 모세율법은 필요가 없겠구나 나는 이렇게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천국 법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돼 안 돼 이가 갈리고 그래서 우리는 지킬 수가 뭐예요?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천국 법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오른밤을 맞았는데 왼밤을 돌려도 돼? 만약 어떤 사람이 오른밤을 맞았어 그런데 맞고 지금 속에서는 이놈의 새끼를 그냥 뒷주머니에 칼끈에 찔러주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천국 못 가잖아 천국 가는 사람은 뭐를 지켜야 되는데 천국 법을 지켜야 되는데 천국 법은 뭔데? 오른밤 맞았으면 뭐예요? 왼밤도 돌려도 돼서 왼밤도 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천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겁니다 천국 법은 오른밤도 맞았냐 맞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오른밤도 때려주세요 라고 할 만큼 그 상대방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천국 가려고 왼밤 맞았으면 어떻게 이쪽도 때려주세요 그래서 탁 맞고 속으로는 너무 세게 정말 미워 죽겠어 그런데 오른밤 맞고 하나님 제가 오른밤 맞았습니다 천국 갈 자격 전국 갈 자격이 있죠 이런 이런 법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굴 보내셔야 돼? 우리의 마음 속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런 천국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했을 때 우와 천국 사람이 그런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천국법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마서 13장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세의 율법에는 있다 그런데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런 계명이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네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는 그런 계명 하나하나를 따져서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지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어떻게 다 이루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죠 그렇죠?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는 자는 모세의 율법을 다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아 이 율법을 사랑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절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무엇이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을 원어로는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번영합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하면 사랑은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라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랑은 율법이 원어로는 똑같아요 율법의 원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정말 원하신다면 성령을 여러분께 보내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내가 과연 성령을 선택을 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 악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거기에 그걸 거부하지 않고 악령을 거부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모습을 성령이 보면 아하 얘는 악령말만 듣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긍정적인 쪽으로 가려고 그러지 많구나 그걸로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성령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성령은 자꾸 긍정적인 생각 자 지금 네가 부정적인 악령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넣어 주려고 그러지 그럼 이때 악령을 거부해 지금 노래를 불러 기도를 해 봐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이 해 주세요 그런데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어떻게? 내가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면 악령이 방해 못하죠 성령이 봐도 이 사람은 성령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고 성령이 쫙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정말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악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은 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죽지 뭐 악령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악령을 전혀 거부하지 않으면 성령을 거부하는 거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 부정적인 소리를 하면 여러분 단호하게 금방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라도 하시라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그래서 항상 성령과 함께 하고 싶다 나는 긍정적인 생각과 함께 하고 싶다는 나의 모습을 성령께 적극적으로 보이시면 성령은 아 이제야는 나를 거부하지 않구나 하고 성령이 성령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알아요? 짜잔 하고 오십니다 아니면 짜잔 하고 오실 때 여러분이 그때 드디어 성령이 오신다더니 바로 이런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장 뉴스타트의 핵심은 우리가 일부 세미나에서는 생기생기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을 더 한층 더 높여서 그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무도 차별하시지 않으신 하나님 정말 천국의 법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면 아 나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유전자 꺼졌던 유전자들도 켜지면서 우리는 점점 더 선한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나 악령은 부지런히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잊어버릴만 하면 또 미워한 생각 또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쳐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악령에 끌려가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악령을 거부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그 성령으로 성리 승리하고 정말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시 켜지고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복구되어서 놀라운 하늘의 치유 그 생명의 치유 무조건적 사랑의 치유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붕! 붕! 붕!